안 드세요? 이분들은 운전때문에 못 드신대요 네? 다행이다 운전때문에 못 드신대요 운전때문에 못 드신대요 네? 전혀? 이게 안되신거에요 전략으로만 드세요 아 다행이네 100정만 드세요 그럼 한주라도 많이 드세요 네 박진영 씨는 어떻게 해? 그냥 한잔 먹죠 네 박께서는 한잔 따라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6시에 나가면 일단 식사하고 6시 반쯤에 도착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녁밖에 딱 좋아요 시간이 네 약간 먼저 나가야 돼서 아니 그러면 할 데가 없어서 먼저 나가도 괜찮아요 응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일하나 일하나 여기 앞에 박물관도 있거든요 여기 박물관 내부 쓸어도 되고요 네 이제 설교가 왔어가지고 네 설교 꼬막 네 삼꼬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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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꼬막